일단 드로즈가 8종이 아니라 9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89,1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구성 가격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홈앤쇼핑이 아지다스 사실 수많은 홈쇼핑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1등 다 뽑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구성 기능성으로 해서 8장이 아니라 9장을 상품평 작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품 추천인가? 조건 없이 9장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트렁크도 준비했고요. 런닝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8만 9,100원에 이 구성을 받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성이면서 아웃밴드가 굉장히 멋지네요. 그거요. 심지어 아웃밴드뿐만 아니라 아예 기장감까지 심지어 컬러까지 만족스러워서 아디다스 사실 트렁크 입으신 분들 이제는 트렁크는 아재가 아니야 라는 칭찬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아디다스는 참 특이하게 풀세트를 사가세요. 그렇죠. 런닝과 드로즈, 런닝과 트렁크. 그도 그럴 것이 런닝마저도 기능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형과 머슬형으로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옷을 입을 때, 운동하실 때 제대로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요. 아디다스 역대 최강의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 소재감 자체가요. 매장에서 똑같이 보셨던 클라이마쿨 기능성의 라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중심에도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앞쪽에도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옆쪽을 딱 보시게 되면 심지어 옆쪽 전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리 올라감을 방지해줄 수 있는 모션 밴드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션 에어홀이라고 해서 저 밴드마저도 모두 다 메쉬층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어디 하나 거슬리는 게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남성분들, 오랫동안 앉아계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힙 부분이 제일 더워요. 그렇죠. 그러면 땀 차잖아요. 빠르게 배출시켜줄 수 있는 역대 최강의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장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라이아이스 시연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눈으로 봤을 때 시원함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360도 지금 마구마구 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어보시면 더 좋으실 거고요. 오늘의 고객님 정말 찜통 더위 중에 찜통 더위 체감 온도가 거의 40도 이상 올라가는 이 더위에 아마 아디다스 드로즈 입으시는 분들은 나는 안 더운데 저 옆분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보다 더 시원한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벤틀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의 기능적인 사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 정도급의 드로즈를 어느 정도로 보내드리냐면 8장이 아니라 무려 9장을 보내드리면서 컬러감 자체도 딱 눈으로 봤더니 시원해 보여요. 여기에 예뻐요. 포인트 컬러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컬러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를 지나서 지금부터는 디자인도 심지어 좀 바뀝니다. 아디다스 로고가 옆쪽으로 싹 들어가고 옆쪽에 삼성 라인까지 들어가는 화이트 컬러 여기에 그레이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까지 어머 매장에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그 고기능성의 클라이머 라인이네. 어머 그런데 웬일이야? 한 장을 더 줘요? 네. 그런데 심지어 얘마저도 정품의 기능성으로 챙겨드릴게요. 많습니다. 하나 더 준다고 해서 기능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찌찌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8장이 아니라 9장의 드로즈를 8만 9,100원까지 가격을 낮춰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이 트렁크 자체도요. 기능성 트렁크예요. 진짜 다르고요. 기능성인 거를 좀 보여드리면 다시 한 번 뒤쪽에 클라이머 쿨 매장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10만 원 훨씬 넘잖아요. 비싼 거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흡판 속권은 기본이거니와 단순히 흡판 속권에서 끝나지 않고요. 저희 제품은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니 트렁크에서만 벤틀레이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트렁크는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트렁크를요. 아웃밴드 예쁘죠. 컬러도 예쁘죠. 정말로 우리 남성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십니다.